우영이네 크리스마스 파트를 시작합니다 준비된 오렌지 카스트랑 양면으로 있죠? 조심해 여기다가도 어?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평평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럼 평평한 작업을 해주세요 생크림을 펼치면 하십니다 눈이 보태되니까 휘핑 생크림이 용도가 아닌가 그런거같은 어 용도가 아닌가지 좀 흥끈한 생크림을 해야되나보네 실패 실패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실까 아 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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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기하는거잖아 이거 부추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딱 맞죠 딱 사이즈 딱 맞잖아요 자로젠듯이 자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삼겹 생크림 줬습니다 자 자 자 다음쯤 많이 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자로 펴주면 됩니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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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은 마지막이고 그죠? 안녕 내가 할게 바꿔 하하하하 잘하다보자 잘하는데 으응 조롱 여략한 환경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영이 우영 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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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자 지퍼백이 떨어지거든요 지퍼백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비닐백 우영이 똥퀘이기 남면 그렇게 하면은 되나? 되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우 리스펙 녹는거 같은데? 밖에 나가서 할래? 야 이씨 자 집에 남아도는 3알 넣었습니다 중탕 요걸로는? 이거 뭐하실거죠? 글쓰기? 인정 이거 이렇게 하는게 많네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뚝뚝 뭐야 혈소야? 왜왜왜 아니 이게 그냥 뚝뚝뚝 떨어뜨렸어 초코가 아닌데요? 아 초코가 아니야? 3알이야 그냥?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녹을거야 뜨거워? 뜨거워 나 손 못뜨거 같아 아빠가 해볼까? 너만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굳을거야 누구쓰는거야? X X 웃기지마라 마스크 M M 다 굳어있네 뭐야 그니까 위에는 굳어있고 앞에만 녹았어 아 안되죠? 짠 짠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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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패스 다음 딸기 대꾸 준비해주신대 특별히 계획된 대꾸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과물로 보겠습니다 짠 우리 가족 케이크완성 박수 뭐야 박수 박수 왜 머리 박고있어 그래 아하하하하 곧찡개찡 오영아 물 한번 먹어 오영아 하나 둘 셋 밤에 후 부는거에요 알았지? 오영아 하나, 둘, 셋! 후! 어, 후 해봐, 후! 안 돼! 짜자잔!